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마감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뭐냐 장 초반에 상승하는 듯 하다가 밑으로 밀어버리고 다시 장 후반에 들어올리는 거의 장중 조정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패턴이 비슷하죠. 전율이 더 출렁거렸다는 것 빼고 거의 동일합니다. 장 초반에 올리고 다시 토해내고 밑으로 미는 척하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거의 비슷한 패턴. 자 왜 크게 겁내지 않고 포터폴리오 홀딩하느냐 하면요. 외국인이 안 던져요. 심하게 안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물량 조금씩 조금씩 나오던 것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넣는 물량이다는 판단 섰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포터폴리오 홀딩 전략 쓰고 있는데 비교적 양호합니다. 시장이 흔들흔들할 때 같이 흔들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업종 대표주 위주로 포터폴리오 꾸려놨기 때문에 앤드 테마주 위주로 꾸려놨기 때문에 시장 돌아가면서 순환하고 어쩔 수 없이 시장이 흔들리면 프로그램 매매 동반되기 때문에 같이 좀 출렁거리는 거 감안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잔파도 그러고 이제 태풍이나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견딜만한 파도가 출렁 출렁 오니까 오히려 서핑하듯이 아니면 물놀이 공원 가면요. 파도에 이렇게 슉 오지 않습니까. 우우 하고 절기는 기분으로 오히려 그렇게 좀 해나가고 있다. 위험관리는 해나가겠으나 너무 잔파도 놀라서 던지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전략인데요. 한 템포 만약에 내일이라도 충분히 한번 반등 넣을 수 있는 권력이거든요 지금 이번 주 안에 적절히 조정만 받아도 별 무리 없어요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21선 지지할 거라는 예측이 아직까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만 20일만 지지하면 별 무리 없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쌍거리 매수세 동반되면서 한번 쫙 치고 갈 때 포트폴리오 불을 뿜을 겁니다 파이야! 그럼 그때 적당히 잘 챙겨 놓을 겁니다 오늘도 외국인 코스피 시장 427억 매수 기관 형들이 자꾸 배신을 때리는데 형들 왜 그럽니까? 그죠? 같이 좀 사줘요 부탁할게요 그죠? 예쁘게 말할게요 형들 그래서 기관 외국인 쌍거리 들어야 되는데 그죠? 기관이 자꾸 패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선물 동반해서 매수 해주고 있으니까 시장 크게 지금 밑으로 하락하기 보다는 적절히 조정 받아가면서 장중에 조정 받아가면서 진행되고 있다 코스피 0.17 상승 코스닥 0.08 하락 와 이렇게 대밀어 버리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버텼습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알았거든요 그건 좀 이따 보면 돼요 매도가 반도체 관련 이런 계통으로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비교적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바이오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런데요 그쪽 보다는 테마성 그리고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쪽으로 많이 쏠린 걸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 기관이 피하고 와이솔 들고 있는데요 5G 그죠? 나중에 포트폴리오 체크하면서 볼 텐데 견딜 만해서 견딥니다 그냥 그리고 툴 홀립니다 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보통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다 틀려요 거의 여기 이렇게 꽂아버리는데 공포감이 들거든요 장중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갔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네 0.69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기관외국인 같이 패스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뭐 그냥 적당한 정도로 조정받고 있다 순고록이 중이다 15일 심없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한둘셋네 4일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주까지 조정받아도 7일밖에 조정받지 않는 거거든요 이번주 안에 적절하게 가도 큰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다만 내일 정도에 강하게 뛰어준다면 베리 굿이겠죠 그죠? 자 해외시장도 큰 물이 없어요 현재 자 어 해외선물 다우선물 마이너스 0.05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도 0.05 하락 중 뭐 노 프라블럼 문제없습니다 자 중국 마감상황 한번 볼게요 중국 0.51 하락 20일 지지하는 모습 별로 문제없고요 니케 0.19 상승 자 240일 위에서 탄탄하게 다져가는 모습 노 프라블럼 입니다 다만 환율이 조금 아 고점대로 자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문제에요 강달러 기조입니다 요새 달러 강세 자 유럽이 어 지금 전일 어 부활절 때문에 휴일이었어요 자 미국도 양호한 편이고 별 문제없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세부 종목 체크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부터 먼저 할게요 셀트리온 22만원에 청산했습니다 22만 여기 깨지는 거 보고 바로 청산 그죠 그리고 다시 들어올리네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고요 시장상 밑으로 쳐질 때 충분히 토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22만원에서 청산했습니다 조금 1500 올라갔다고 뭐 태클 걸분 계실지 몰라도 먹은 거 토하는 것보다 먹은 거 토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최근에 강하게 랠리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해요 더 강해 안 무너져요 그죠 그렇다면 주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데 한 번 쉬어줄 때 한 번 쉬어줄 때 이제 신규 매수도 진입할 거예요 그럼 우리 힐링님 같은 경우에 22만원 던져 먹고 다시 21만원에 들어가서 다시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 또 먹어버리면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몇 주 샀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10주 샀다 칩시다 그래도 많이 먹었거든요 6% 이상 먹었어요 11주 사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인 분들 관심 계시다 이러니까 이상하네 셀트리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닥트K 새로운 프로젝트 이제 가동할 겁니다 뭐냐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가동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유료방으로 같이 참여하십시오 회비 악화하지 마시고요 닥트K 리딩 제복 정확하고 확률 높다고 여러분들이 검증하신 분들 같이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검증해보시고요 리딩 검증해보십시오 앞에 다 수없이 반복해왔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눌려주면 팔아먹었던 거에서 한 주라도 더 사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물량 늘려갈 겁니다 눌려주는 21만원권까지 눌려주면 적절히 눌려주면 이제 매수하자는 이야기 하고 싶은 권력까지 매력있는 가격대 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사면 좋지 않냐 그것은 올라가서 그렇지 정석적인 매매법은 강한 상승 확인하고 눌려줄 때 이제 21만원 오면 들어가는 그것이 훨씬 잘하는 매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기관외국인 쌍거리 들어온 것 같아요 정부의 바이오 육성 뭐 이런 부분도 겸하고 캐나다에 또 그죠 판매 허가 이런 부분들 여러가지 겹치고 엔드 공매도 세력들 이제 환매수 안하면 안되는 상황 들어왔거든요 위로 치고 올라가면 신규 매수세 엔드 공매도 청사물량 같이 들어오면서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륜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쉽사리 안 무너져요 기관외국인 거의 같이 막 들어오죠 똑같은 논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키로는 현재 주가로는 현재 모습으로는 셀트륨 헬스케어 훨씬 좋아 여기를 더 강하게 뚫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적절히 접근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틀전에 코스닥에서 외국인 천억대 막 들어오고 했죠 이런데 다 공매도 물량들 회수하는 물량들 다 들어갔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세개중에서는 가장 지지부진한데 이것도 뚫고 올라간다면 양호한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분석하고 에두님 질문하신 NC소프트 책 챙겨보도록 하죠 다른 분도 관심있는 종목들 올려주시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분석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분석 틀리지 않았다 2평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박수권이다 상승 단기 상승 이후에 고점 단기 고점 부위에서 박수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30만 8천원 깨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위로 올라가면 양호한 흐름이다 이제 20일 돌파하려는 흐름이고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면 베리 굿이거든요 첫번째 목표치 이제 오겠습니다 박수권 상단 33만 5천원 건인데요 장 초반에 흔들흔들하다가 그냥 2% 막판 뛰어버립니다 누가 기간에 사들어왔네 외국인도 산 것 같거든요 기간 외국인 최근에 관심있어요 왜냐하면 면세점 주력 업종입니다 지금 주도주입니다 면세점 그 다음에 화장품 주도 업종군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닥터케 판단 틀리지 않았어 이쪽이 강해요 IT 전기전자 살짝 치워가고 있는데 하이닉스 다시 들어갔어요 자동차 자동차 강세라는 거 틀리지 않았어 그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우 앞전 방송 듣고 오신 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본 것 같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요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주도주 군으로 들어가야지 엉뚱한 데 들어가서 놀면 시장이 상승해도 못 가고 하락할 때 같이 빠지고 이러는 이중고를 겪는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속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도 업종에서 들어가라 하락 추세에 있는 거 자꾸 건드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 인근에서 이야기 납디까 이야기 안 해요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장 큰 버릇 중에 하나가 이중바닥 이중바닥에서 잡아서 끝내주게 먹고 싶죠 이런 이중바닥에서 잡아서 그거 실패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뭘 보면 된다 이마트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어 못 가고 이러면 삑사립니까 약간 진성과 가성을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인데 삑사리와 어중간한 단계인데 상황인데 이런 이중바닥을 자꾸 여러분도 좋아하신다구요 지금 우리 채팅방에도 질문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롯데쇼핑 이건 까는 거 아니에요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은 바빠서 잘 못 들어오시는가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거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잘 갑니까 못 가요 이거하고 이마트하고 크게 다른 게 뭐였습니까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이중바닥 아직까지 손실 구간은 아니네 올라가 봤자 여기서 또 튕겨 내려와요 그죠 물론 뭐 한 4,5천 원 먹으면 몇 프로 되긴 한데 먹을 폭보다 밑으로 까졌을 때 손실볼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다 외국인 집중 매도 나오고 있고 기관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집중 매도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 자꾸 조건하시면 별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저번에도 이마트 같은 분이에요 이마트 어떠냐 본인의 성량인 겁니다 자꾸 이런 저점에서 잡으면 많이 먹을 것 같지요 많이 먹을 것 같지요 많이 못 먹어요 잘 못 넘어가요 언제 해야 된다 이마트 닥터케 옛날에 많이 했어 언제 했다 이런 때 한다고 이런 때 상단 띄우고 난 다음에 늘림목 이런 데 하니까 잘 먹는다니까 방송 난 전에 들어가고 보십시오 여기 사자고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인근에 들어가면 방송이 있어요 하루 이틀 주춤하다 위로 푹 가버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매점프 팝니다 처지기 전까지 여기 이마트와 신세계 이 커머셜 부분 합병 소식으로 15% 딱 오르는 거 보고 못 따라가 일단 근데 돌파한 거 보고 뭐 따라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못 따라간 건 못 따라갔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상승처입에 못 따라가면 여기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목 주면 여기 박스권 상단 부위 저항 역할을 하던 부위는 뭐로 바뀐다 정은 뭐로 바뀐다 그렇죠 지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해야 잘 먹는다니까 같은 종목이라도 접근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다니까요 하락추세 접근 하락추세 돌려내고 난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한 번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 언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거 돌파하고 19만 올라가면 이제 관심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처럼 셀트리온처럼 셀트리온처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심 있다 하잖아요 밑에서 끝내주게 잡은 거 이거 하나 또 저는 아 뭐 이상하지 않아요 저 뭐 그거 다르게 생각 안 해요 와 후회 안 돼요 여기서 못 잡은 거 후회 안 됩니다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수행을 해내냐 말이죠 여기 저점 부위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들어갔죠 20만원 우리는 깨질 때 바로 3000원 깨지니까 바로 손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000 아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또 나오길래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만큼 버거 내지 않습니까 10% 이상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점 깨지면 던져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박 깨지는데 안 던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반등 안 나오면 그냥 큰 손실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칼손절 할 분 얼마나 되냐 이거죠 여기 깨지면 칼손절 할 분 얼마나 되냐 이거죠 아 갑자기 목소리 톤이 높아지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깨지면 칼손절 할 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하락 추세에 있는 거 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칼손절만 할 줄 알면 해도 별 상관없어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가끔 방송 들어오는 분 있죠 커피님 있죠 그분은 이거 칼손절 잘하는 거 같아 그분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저점 매수하는 거 좋아해요 그분은 칼손절 좀 하는 거 같아요 그분은 모르겠으나 나머지 분들 칼손절 안 된 다음에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소탐대실 좀 먹어보려다가 까질 때 그냥 작살납니다 응 그리고 가장 하면 안 되는 거 하나 꼭다리에서 쫓아가지 마십시오 미세먼지 아니 이거 뭐야 그죠 폐기물 관련 이거 뭡니까 어저께 따라갔다가 만약에 이 꼭대기 인근에서 따라갔다가 이거 작살남이 지금 몇 프로 빠지는 겁니까 그죠 만천원권에서 따라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만천원 만천원에다 칩시다 만천원이고 9,900원 아닙니까 만원 천원 빠졌어요 10% 빠졌습니다 바로 그죠 하루만에 10% 맞습니까 만천원에서 천원 빠지면 거의 10% 9. 몇 프로네 그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네 광분하려고 했는데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죠 12% 빠진 게 맞죠 그러니까 꼭대기 그죠 여기 인근 이게 끝일 것 같아요 이게 끝일 것 같냐고요 이게 끝일 것 같냐고요 더 빠질 더 빠질 확률 상당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며칠 만에 30% 막 깨지는 겁니다 분명히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배기물이나 이런 거 꼭대기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같이 막 무너집니다 막 무너져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따라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 위에서 따라간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테마 미세먼지 공기청정 닥터K는 여기 딱 기다린다 그럽니다 지금 오늘 더 갈까 말까 고민도 좀 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더 늘려주는 여기 폭도 상당하거든요 여기 더 늘려주면 들어갈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판국에 여기 물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죠 매수 포인트를 고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달라들면 그냥 아 지옥행 특급열차 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초기 꼭대기 이런 데 잘 안 들어가겠죠 이게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딱 매수 포인트인데 어디를 들어갑니까 60일 지지권 여기는 나중에 딱 놀이다가 들어갑니다 손절 딱 5% 정도 손절 딱 잡고 반등 나오면 세게 놀 수 있거든요 딱 고르고 있습니다 위닉스 제일 위에 딱 놔뒀어요 그죠 좀 흥분했는데요 그만큼 개념 없고 공부 안 하고 수익 내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흥분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신세계 양호합니다 주도주 섹터에 들어가라 오늘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남겨두십시오 유안량에 가다가 좀 밀렸어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더 들어갈 겁니다 오늘 셀티론 그리고 코스닥 쪽에 바이오 시밀러 쪽은 좀 강한데 그죠 여기 제약 관련 쪽은 조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반등암은 강하게 나오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홀딩입니다 일진다이야 웬다이야 we always love you 야 왜 애믹이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32,000원권 들어갔거든요 3,000원 올랐어요 3,600원 올랐어요 10% 올랐습니다 10% 그러니까 조금 주춤하는 건데요 왜 안 던지는 줄 알아요 여기를 한번 이게 아까 위닉스하고 똑같은 이론을 접목한 겁니다 피모나치 618 정도 지지 6 다만 다른 건 61선 아니고 여기 인근 지지권이고 20일 돌파한다 618 이거 한번 보여드리죠 계속 하는 건데 반복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학습해야 되니까 여기 618 지지되는 거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20일 돌파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다면 충분히 조정받았거든요 가격 조정 앤드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61권에서도 좀처럼 안 밀리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쉽사리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홀딩합니다 그리고 승부 걸었어요 여러분께 가능할지 몰라도 20% 수익 한번 내드리고 싶다 32,000원에 20%는 얼마입니까 6,000원 6,400원이죠 6,400원이면 32,000원에 6,400원이면 38,000원 여기 4만원권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20%짜리 하나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막 따라가지 마세요 막 따라가지 마세요 좀처럼 안 빠져요 수소차도 정부에서 최대한 육성하겠다 그 이야기 하고 있죠 현대차가 좀 아깝긴 아까워요 그죠 좀 눌려주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대차는 뭐 틀렸습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던져 먹었거든요 기회 안 주고 눌려주면 사려고 하는데 기회 안 주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꿩 대신 닭이라고 자동차 부품 개통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2차전지 그리고 수소차 넓은 맥락으로 보면 자동차 계열 아닙니까 자 닥터케이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새로운 종목들 막 보이고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경을 집중을 여기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타이밍에 제대로 좀 잘 해내면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권력이 점점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위로 뚫었다면 그 권력으로 점점점점 시작 말이죠 더 접근하는 겁니다 일진다이야 위로 가자 삼성 SDI IT 전기전자가 주력이거든요 지금 주도주에요 2차전지 메리트도 있고 삼성 SDI 핸드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죠 자 이 LED OLED 이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죠 옛날엔 브라운관이었고 자 잘못된 정보 드리면 안 되니까 공부함도 합시다 저는 2차전지 쪽으로 매력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전지 생산 디스플레이 소재 2차전지 사업부분에서 세계 전지시장 1위를 차지했었습니까 바로 ESS 에너지 세이브 세이브 그죠 에너지 저장장치 입니다 틀렸으면 안 돼 검색해 보겠습니다 ESS 정훈아 검색해줘 ESS 검색해줘 저번에 왜였는데 조금 헷갈려요 차별화된 배터리 그죠 그러니까 돼요 됩니다 스마트폰 쪽으로도 아 전지 전지를 많이 공급하구나 디스플레이 소재도 있는데 스마트폰에 전지를 많이 전제 재료 같이 겹치네요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죠 뭐 밑으로 좀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처지면 추가 매수할 겁니다 이거는 사서 좀 들고 갈 만한 아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계 계속 들어옵니다 정훈아 뭐하냐 하하 ESS 검색해줘 난 방송을 할테니 넌 검색을 해줘 SK하이닉스 그죠 다시 들어갔어요 과감하게 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휘청휘청 할 때 SK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물량이 그죠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 전기전자 쪽 반도체 엔드 그죠 삼성전자가 조금 줄이고 하이닉스 조금 더 느릴 수 있는 개연성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들어갔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이것도 추가 매수 해서 빠져나올 겁니다 시스템 에너지 그건 아는데 영어로 궁금하다는거지 잠깐만 잠깐만 네이버 이상한거 나와 잠깐만요 제가 이런 호기심 내지는 그런게 있어요 다른 분들도 다 있겠지만 궁금하면 못참아요 일렉트로닉 파워 스토레이지 시스템 아 다 틀렸어 한글라도 맞았는데 일렉트로닉 파워 스토레이지 시스템 아 발음 괜찮습니까 아 야 이거 완전 틀렸네 에너지 스토레이지 시스템 크기 많이 틀리진 않았는데 됐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장치 입니다 됐어 야 너 벌써 퇴근하는거야 야 칼퇴근이야 죽이네 자 하이닉스 들어갔습니다 외국계 뭐 매수로 잡힐지 어떨지는 몰라도 자 그러한 생각으로 탄탄하게 다지길래 과감하게 매수했습니다 거의 풀 베팅입니다 나머지 돈 남아있는거 하이닉스로 쏟았어요 물론 많이 들어갔다는거 아니고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베팅 다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돈 있는거 하이닉스 쏘세요 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와이솔도 대박 밀때 어 좀 그랬습니다만 다시 들어올립니다 그죠 60일 꺼내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어 이거 5g 오늘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5g 다시 돌아설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다 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대로 홀딩 합니다 그대로 홀딩 합니다 자 오늘 기간에 쌍거리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거 위로 띄울 수 있는 상황 어 내일이라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GIP가 어저께 잘갔다가 오늘 왜 그렇게 또 밀리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지지권이기 때문에 안 던집니다 오늘 외국인이 많이 던졌는데 기관 샀습니다 뭐 버틸만한 자리입니다 안 던져요 자 그리고 에듀님이 관심있어 하시는 어 엔시소프트 야 엔시소프트가 위로 띄웠네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띄우긴 띄웠는데 올라가도 여기가 좀 저항이 만만치 않는 저항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여기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것 같다 관심권에는 있는데 어 어 오늘 샀습니까 혹시 오늘 샀으면 더홀딩 하하하 에드님 오늘 샀어요 혹시 샀으면 더홀딩 여기 위에까지 50만 9천권까지 그렇지 않고 관심있다면 딴거 하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에드님 잘해요 저 HLB 이것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위에 윗골이 연락이 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끊어냈어야 돼요 보고 있다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사놓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잘하는 겁니다 근데 바빠서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일단 홀딩 그러면 8만 2천원 8만 3천원권 안 깨지면 무리 없으니까 야 가다가 대강 밀었네 참 이거 좀 잘 대처했으면 좋은데 그죠 2천원 2천원이 밀렸으면 와 한 2% 넘게 좀 밀렸다 그죠 아깝다 자 그러나 반등 나온다면 9만원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휴에도 딱 본봉매매 여기서 딱 들어가가지고 챙겨 먹었답니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자 에드 님이 만약에 다음에 전업 투자하면 상당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전업이 안 되니까 직장인인데 그래도 중간중간 보시면서 그 정도 분봉매매에 대한 감각을 이제 어느 정도 가져간다면 조금만 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상당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케이가 대표 선수로 저번에 칭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그죠 직장에서 그죠 학생들 학생들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자 휴젤도 관심이 있어요 메디톡스도 관심이 있습니다 다 관심이 있어요 자 휴젤은 수급이 조금 시원찮아요 수급이 수급이 좀 시원찮았는데 이거 막 들고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죠 휴제라니까 땅이 생각난다 땅이 땅이는 잘 지내는가 몰라 그죠 뭐 어떠냐 물어봤을 때 하지마라 박살났어요 박살 하지마라 그러니까 이중바닥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중바닥에서 사면 끝내줄 것 같죠 끝내줄 것 같죠 이중바닥에 사서 올라가면 끝내주기 뭐가 끝내줍니까 아장납니다 지옥을 맛봅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못 던져내고 우물주물하면 그냥 박살납니다 박살 30% 그냥 까집니다 30%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거 돌려내고 난 다음에 하셔라 왜 그거 가격 좀 더 주는데 가격을 좀 더 주는데 왜 이게 더 좋은 줄 알아요 하락하는 추세를 못 돌려요 좀처럼 원래 돌려낸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이제 어려운 부분 앤드 화장품 쪽으로도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지금 뭐 잘 안 나와가지고 그죠 아직까지 조금 연구는 덜 됐는데요 뉴스에 화장품 쪽으로도 자꾸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려낸다 아닙니까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 상승 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카카오 날아가죠 카카오 옛날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닥터케이가 카카오 방송 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거의 퍼펙트하게 맞춰낸 사람이에요 카카오가 옛날에 잠깐만요 그죠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 돌파하면 이렇게 하락폭 심했는데 여기 돌파하면 할만하다 8만6천원권일 겁니다 그 다음부터 쭉쭉쭉 올라간다니까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16만원 늦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시라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좀처럼 못 넘어가던 하락추세 어떤 분들 아까 여기 쌍바닥이 나고 들어가면 어떠느냐 생각했다가 깨질 때 못던지 작살난다구요 그죠 그런데 이 하락 이 하락추세를 돌려내잖아요 무슨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옛날이야기입니다만 그죠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거 인프라 쭉 깔아놔가지고 전국민치고 카카오 카카오톡 안깔아놓은 사람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신작 컴맹이나 기계에 대한 문외한 빼고는 핸드폰 사놓고 카카오톡 안깔아놓은 사람 몇명 있겠냐구요 이제 걷어들인다 아닙니까 그죠 광고도 삽입하겠다 그 다음에 인터넷뱅크 인터넷뱅크 그죠 대리운전 택시콜 그죠 야 이제 그 뭡니까 카풀 베리베리크 다 해요 인프라 깔아놓고 이제 걷어들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막 올라가고 그런거 아닙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빡빡빡 하락수색 그리고 있는거 말구요 많이 올라간거 같아도 많이 올라간거 같아도 여기 권역 7만원에서 8만원 갔으면 얼마입니까 8만6천원이면 만6천원 아닙니까 만6천원 같으면 20% 가까이 올라간거 아닙니까 7만원치면 많이 올라간거 같죠 노우라니까요 따블 올라간다고 따블 그거 하나만 오늘 머릿속에 딱 박아놔도 오늘 방송 여러분들 시간 호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많이 올라간거 같아도 많이 오른거 아니라고요 하락수색 돌려낸걸 하셔라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자 NC소프트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또 방송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약속했으니까 8시 40분에 방송할겁니다 종목상담 하실거 만약에 있으시면 그때 또 하시구요 자 마감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까지 방송해봤습니다 나중에 8시 40분에 또 찾아뵐 겁니다 자 구독 안누르고 보고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구요 자 새롭게 셀트리온 물량늘리기 프로젝트라는 어 제목으로 셀트리온 이제 매수해도 가능할만한 권역 왔으니까 같이하고 싶으신 분들 유료회원 적극적으로 어 가입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딱 암 닥터 케이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드 셀큐 바디 에버리바드 세 에버리바드 세 야